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하는 거소 진일서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 팬데믹 종식 취지의 발언으로 여행 항공주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관련한 규제도 하나둘씩 해제가 되고 있죠. 네, 지금 어저께 미국 시장 금리 통화위원회가 열리면서 지금 불안한 상황이라 지금 증시도 불안했는데 어제 카지노주랑 여행주가 강세를 띄웠습니다. 지금 익스피디아 그룹이 2.09 올랐고요. 그리고 라스베이거스 샌즈가 1.18 그리고 갤럭시 엔터 보합 그리고 윈 리조트는 2.90% 올랐습니다. 지금 여행 항공주 포함해서 지금 카지노주까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가 온다고 생각하면 경기 침체인데 누가 호텔을 가고 누가 카지노를 하러 가고 누가 항공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나. 이런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익스피디아를 이용해서 마카오에 넘어가서 카지노를 한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왔는데 집안에 돈이 없는데 이렇게 한다?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은 빠지고 있으나 지금 이런 엔데믹의 수혜주들은 밑에서 지금 오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 회사들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카지노주들도 지금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금리 인상이야 거의 100% 확실한 상황이고 75냐 1이냐 그건데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 이제 다른 나라 통화 가치는 다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지금 통화가 계속 힘이 세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면 당연히 미국 같은 안정적인 국가에서 금리를 그만큼 준다는데 다 미국으로 돈이 몰리지 다른 나라에서는 금리를 아무리 올려봐야 거기를 못 따라가는 거죠. 국력의 차이가 큰데 은행에서 제일금융권에서 금리를 5% 주고 있는데 제일금융권 저축은행에서 금리 똑같이 5% 주면 누가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게 돼서 이제 뭐 달러와 자산에 대한 가치가 올라오고 다른 나라 자산은 가치가 내려가는 것은 맞는데 그 안에서 엔데믹의 수혜주들은 계속 그것을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다면 오늘 막 저기 뭐 카지노주라던가 여행주 항공주 이게 강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주가가 다 하락을 하는데 이쪽 부분만 올랐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카지노나 여행이나 항공주들이 우리나라의 개별적인 모멘텀만 받쳐주면은 이 부분에서는 커플링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지금 일본이 일단은 가장 먼저 풀리는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중국은 코로나 봉쇄가 이제 청도 지역이나 이런 데서 하나 둘씩 이제 풀리고 있어서 그 이제 거기서 뭐 식당을 가고 뭐 마트를 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한국으로 오거나 다른 나라로 가려면은 한참 남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일본이 일단은 먼저 풀리기 시작하는데 뭐 지금 지금 저기서 저기가 열리고 있죠. 우리 뭐 엘리자베스 여왕 추모식 이후에 바로 유엔 연설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서 무슨 조문외교라고 해서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여왕을 조문하는 하객들은 전 세계에서 오니까 거기서 이제 뭐 수행원들이나 이런 외교부 관계자들도 갈 테니까 거기서 이제 물 밑으로 뭐 공식적은 아니더라도 뒤에서 이제 얘기들이 여러 현안들을 얘기를 하는 자리가 이제 마련이 됐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 조문을 하고 나서 이제 각국의 상황에 맞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그 또 한국과 일본 뭐 중국 이런 관계도 서로 만나고 있겠죠. 지금 뭐 박진 외교부 장관이랑 일본의 그 외교부 장관의 그 준환은 그 지금 그 임원이 얘기를 서로 나눴는데 뭐 코로나19가 완전히 뭐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풀 수는 없지만 교류가 계속해서 활발히 진행되는 쪽으로 의논이 돼야 된다. 서로 이런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나온 것은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 이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외 마스크가 지금 뭐 해제는 되었지만 뭐 공연장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그 권고하는 이런 것으로 완전 철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제 문제에 대한 얘기와 해외 입국 시 코로나 PCR 검사를 완전 폐지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국할 때는 없어졌는데 출국할 때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출국할 때 없어졌는데 다른 나라에서 옮아서 들어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로 입국 후 코로나 PCR 검사는 지금 남겨놓은 상태죠. 8월 31일 날 해외 입국자가 입국 전에 PCR 음성 결과지를 제출하는 의무는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입국을 할 때 해외 입국자가 입국 전에 하는 건 없어졌는데 놀러 갔다 와서 들어올 때는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입국 후에 검사를 했을 때 해외 코로나 변이 또 새로운 변이를 안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로 일단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6월 달에 외국인 입국자 하루 2만 명까지만 허용됐고요. 허용했었는데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 관광 비자 발급을 해서 현지 여행하는 것은 가능했어요. 6월 달부터 가이드를 동행한 패키지 여행. 일본 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였고요. 여행자들은 지금 백신 3차 접종을 맞거나 아니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게 8월 31일 날 나갈 때 PCR 검사가 면제가 된 것이고 없어져 버린 것이고 그리고 9월 7일 날 이게 지금 올라갔습니다. 일본이 6월 달에 외국인 입국자 하루 2만 명까지였는데 5만 명으로 올려줬습니다. 많이 올렸네요. 그리고 가이드 없는 패키지 여행을 허용했습니다. 패키지 여행이 가이드가 없나?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되는 거야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가이드가 없는데 패키지 여행 형식으로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중간 형태인데 개별적으로 지금 항공권을 따로 구입을 하고 호텔을 따로 구입해서 일본 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여행사를 통해서 에어텔 상품을 사야 돼요. 항공이랑 호텔이 결합이 된 에어텔 상품을 여행사를 통해서 신분이 확인된 상태에서 사서 가야 돼요. 그런데 가이드는 없죠. 그런데 패키지 여행 상품으로 샀으니 에어텔도 패키지니까 패키지 여행만 허용된 거예요. 아직도 지금 명목상으로는. 그래서 항공권과 호텔을 직접 구매해서 가는 게 불가한 상태고요. 사실상 그런데 개별 여행 확산 단계에 진입한 거다. 아직 완전히 해제가 된 건 아닌 거군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렇게 가서 지금 현지에 간 사람들 얘기로는 어차피 가이드가 없는데 호텔에서 여행사에서 에어텔 형식으로 구매해서 갔지만 어쨌든 가이드가 없는데 그게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는 거랑 무슨 차이냐 이래서 그리고 거기서도 그렇게 사실 식당에서 무슨 예를 들어 막 시골에 규제 식당을 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어느 분이 가이드세요? 이거를 확인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개별 여행에 어떤 실질적으로 개별 여행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예 개별 여행이 전면적으로 지금 항공권 호텔을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갈 수 있다. 이거를 허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에어텔 상품을 구입해서 가면 실질적으로 자유여행처럼 행동하는 데는 제약이 없다. 이 정도 수준이다. 그런데 이제 그냥 공식적으로 아예 여행사 통해서 필요 없고 개별적으로 알아서 항공권 따로 어디서 구입을 할까? 제일 싼 데서 구입을 하든 호텔을 구입하든 결합해서 개인 알아서 가세요. 3, 4, 5, 5 모여서. 이것이 공식적으로 발표만 남은 것이죠. 그리고 10월 달부터 무비자 자유여행 개방에 대한 기대감. 지금 이게 있습니다. 지금 일본 비자를 만약에 받아서 간다면 일단 최대 3주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기록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원래 한국 관광객은 일본 같은 경우는 비자를 발급할 필요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는. 가서 90일 동안 최대 3개월까지 일본에 그냥 머무를 수 있었던 나라인데 일본이 이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것을 10월 달에 풀 기대감이, 이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일본 외무상이. 그래서 이것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것도 하나 없어지는 것도, 3주 기다리는 것도 아주 귀찮거든요. 이것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되더라도 항공사에 어떤 노선이 없어버리면 또 그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다니던 때랑 똑같이 돌아가면 좋겠죠. 지금 제주항공은 주 5회 운행하던 인천, 나리타, 도쿄죠. 이 한해다는 김포에 있고 나리타는 인천에 있잖아요. 인천, 나리타 노선을 지금 주 7회로 증편을 한다. 지금 주 5회 운행되고 있는 것을 주 7회, 7회로 증편한다고 했고요. 10월 달부터는 인천, 오사카, 인천, 후쿠오카 노선, 그리고 부산, 오사카 노선, 이것도 매일 운행으로 지금 증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에어서울은 이번 달 27일 바로 6일 뒤부터 인천, 나리타 노선 운행 재개를 하고요. 제주항공에 이어서 에어서울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10월 30일부터는 오사카, 후쿠오카. 이게 다 비슷하죠. 일단 도쿄를 간 다음에 그다음 오사카, 후쿠오카로 다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에어도 인천, 오사카 노선이 지금 주 5회인데 주 7회로 증편하기로 했고요. 인천, 후쿠오카 노선은 주 3회인데 주 7회로 증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PCR 검사 들어올 때 면제될 가능성, 입국 전 PCR 검사는 이미 면제가 됐고, 그리고 일본 쪽에서도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그런 부분들, PCR 검사 없애준 부분들, 일본만 유일하게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이미 항공사들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되면 일본과 한국의 교류가 지금 2020년 3월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본 여행과 관련된 규제가 코로나 이전 상황처럼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하나 둘씩 해제가 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수혜주도 좀 알아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일본 규제 해제, 그러면 카지노 쪽 아닌가요? 네, 일단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 상장된, 물론 미국에서 카지노라는 업체가 아니라 대부분, 이름도 라스베이거스라고, 라스베이거스로 붙어있지만 대부분 마카오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마카오에서 사업을 하는 카지노 업체가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도 커플링으로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금 일본인 VIP의 중요도가 높은 우리나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더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반사적으로 보면 마카오가 지금 그 선시티 그룹이라고 정킷, 정킷이 뭐냐면 정킷 에이전트라고 카지노랑 계약을 맺은 다음에 정말 대규모로 판돈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아예 그냥 팀을 꾸려서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테이블을, 방을 잡아가지고 거기다 넣어준 다음에 거기서 수수료를 카지노한테 받고, 그 다음에 대출도 해줘요. 타짜에서 김혜수 씨가 돈 빌려주잖아요. 그거 하면서 수수료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때려버렸잖아요. 선시티 그룹 그 사람을 체포했어, 선시티 회장을. 그 정킷 에이전트의 어떤 암흑계의 대부거든요. 근데 정킷 영업이 불법이 아니라 정킷 영업을 카지노랑 계약을 하고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중국이, 시진핑이 이걸 싫어하다 보니 마카오를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업이 완전 축소돼서 마카오가 위축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카오가 위축이 되면 도박은 못 끊거든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손을 자르면 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르지도 못하고 그만두지도 못하기 때문에 마카오에서 밀려나면 동남아시아 아니면 우리나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이징이나 상하이, 예를 들어 거기서 마카오를 가는 게 막혀버린다고 하면 동남아시아를 가는 것보다는 인천 용동도로 돌아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인 그냥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더라도 마카오가 저렇게 중국의 규제로 인해서 카지노 산업이 위축이 되면 반사적으로 우리나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완전 막혔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거는 이제 중국인에 관련된 부분이고 중국인의 봉쇄가 풀리면 그 부분도 이제 모멘텀이 되는 거고 오늘의 지금 초점을 맞춘 부분은 중국인보다는 사실 일본인 쪽입니다. 일본이 지금 파라다이스는 이제 매달 실적을 발표하게 되어 있죠. 카지노 같은 경우는 8월 매출액이 508억 원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15%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매출액 그냥 간단히 그냥 말해서 판돈에 해당되는 드라백. 그러니까 고객이 가서 현금을 캐시어한테 칩으로 바꿔서 게임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바꾼 게 액수가 드라백이라고 치면 거기다가 곱하기 카지노의 승률을 하면 보통 매출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 승률이 홀드율입니다. 근데 작년 8월 달에 홀드율이 31.6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번 연도 8월 달에 홀드율이 14.5가 나왔어요. 카지노의 승률이 파라다이스가. 반토막이 났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매스 고객들은 돈을 많이 잃어요. 카지노 입장에서는 호호 뭐예요. 그러니까 왜 카지노를 일반인 고객들이 가서 돈을 딸 수가 없는지를 알겠죠. 작년에는 일반인 해외 교포나 뭐 이런 애들만 있었기 때문에 카지노가 승률이 좋았어요. 일반 대중고객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VIP 고객이 들어오면서 VIP 애들은 갬블러들이거든요. 카지노의 승률이 낮아져요. 얘네들이 그것만 연구한 애들이기 때문에. 카지노의 승률이 반토막이 나가지고 매출액이 떨어진 부분.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아니라 기고효과를 낸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홀드율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VIP가 들어오면서. 하지만 결국에는 VIP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드라백이 쌓이면. 카지노의 승률은 어차피 14, 15%대니까. 그것이 기고효과로 해서 적어지는 부분은 딱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일본인 VIP 드라백이 더 중요한 거죠. 카지노의 승률이 떨어져가지고 승률이 떨어지는 일시적인 부분 때문에 매출액이 줄어든 것은 VIP가 늘면서 당연한 현상인 것이고. VIP 드라백이 늘어나야 중요한 건데 VIP 드라백이 3,414억 원이 나왔는데 이게 전 분기 대비 77% 오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 파라다이스는 4군데 있죠. 인천 영종도의 파라다이스 시티에 있고요. 우리 지금 서울의 워커일 호텔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 있고요. 제주의 메종글레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인 VIP 드라백 중에서 95%가 서울, 인천에 다 집중됐어요. 그러니까 워커일 카지노하고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가 다 살아난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 노선 보세요. 에어서울이든 진에어든 제주항공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천 노선이 증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인천 노선 안에서도 대도시인 도쿄, 나리타부터 시작해서 후쿠오카 이쪽으로 퍼지고. 그러면 거기서 덮어지면 어디로 갈까요? 부산 노선과 제주 노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랑 지금 워커일이 살아나서 지금 드라백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럼 향후에 아까 저가 항공들이나 대한항공, 아지안항공에서 부산 일본 노선, 제주 일본 노선도 확대할 거 아닙니까? 그럼 부산 파라다이스 시티랑 제주 메종글레드에 있는 것도 살아나겠죠. 그러면 네 군데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네 군데가 다 살아난다고 하면 드라백은 늘어날 것이고 홀드율이 떨어진 것은 이제는 그 홀드율이 거기서 정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홀드율이 떨어져서 VIP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줄어든 매출액은 기고효과로 인한 부분이라 오히려 VIP가 들어왔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저가 항공들이 노선을 늘리는 부분에서 이제 4개의 카지노 중에 나머지 2개도 살아날 확률이 있고. 지금 서울에 있는 거랑 인천에 있는 거는 더욱 가파르게 살아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제 단순히 미국 시장에서 마카오 카지노 업체들이 올랐다고 오르는 디커플링 효과 플러스 알파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교류가 풀리는 이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 여행 규제가 완화되면서 관광객이 늘고 관광객이 늘면 드라백도 늘기 때문에 수익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주가 흐름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파라다이스. 지금 인천 파라다이스티의 복합리조트 그 부분이 완공이 되고 나서 굉장히 뜨겁게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4만 1,400원까지 갔었죠. 그 뒤에는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전부 다 밀집해 있는 상태에서 60개월선, 20개월선 그리고 위에 120개월선까지 다 포진이 되어 있죠. 거의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거꾸로 된 깃발형이죠. 이 하락 깃발형에서 만약에 이 밑부분이 깨진다면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다행히 깃발 윗부분을 뚫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 깃발 윗부분에 추세선을 뚫었지만 위에 60개월선과 120개월선이 그냥 첩첩 산중으로 다 기다리고 있지만 일단 1단계 관문은 뚫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인 마지노선이 이 밑 하단은 깨지지 않은 가운데 고점 추세선을 뚫었다는 게 어떤 1단계의 돌파가 이루어진 거예요. 적절한 시점에서 일본 여행 규제 완화가 나왔네요. 그렇죠.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거의 절벽의 순간에서 여기서 기사회생을 한 시점이 지금 나온 거죠. 이게 망하라는 법은 없다고 정말 절체절명의 어떤 기술적 순간에서 그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타이밍이 좋게 그렇다면 60개월선, 120개월선 차례대로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파라다이스 지금 어떤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일본 여행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파라다이스 관심 정보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